팟짱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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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모르지 않았어. 자기가 하늘을 다 하고 왔어. 제가 내게 하늘을 하셨지. 맞지 않았네. 어 나는 이번에 얘기해 보자면 이제 문제집을 풀었어. 문제집을 풀었어. 문제집을 스스로 지갑을 알아서 뭐 시간 속도 없으니까 내가. 나 진짜 메뉴 할 수 없는데. 수박 수박. 내 모양이야. 내 모양이야. 내가 풀라고 할 텐데. 내가 풀라고 해서 지갑 풀면 내가 세지는 아니고. 어떤 걸 지갑 풀면. 나 좀.